아이 커피 맛있겠다 하트커피네 뭐라고? 커피 한잔 할래요?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? 아하 좋지? Sure sure 아 코레아노 주세요 코레아노 아메리카노하고 코레아노 뭐가 다르냐고 아 코레아노 커피는 노란색 황색이잖아 오케이 커피 노란색 커피 예 바나나 가루 좀 들어가고 치자하고 카리 들어간 커피 있어요 엘로 카피라고 코레아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커피 업계에 계시는 분 코레아노 커피 히트 세계화 K-Food 세계화 관광공사 K-Culture 특허 교육받은 Junking the 영화 통역사가 지금 관광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홍천 관광 명소 저 아름다운 교회는 파란색 건물에 파란 하늘이 잘 어울리죠 여기 태극기가 아름답게 펄럭이고 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로 피 하늘로 피 펄럭입니다 가사 모를 때는 그냥 쭉 끝까지 부르면 되는 거에요 홍천도서축제 야 저기 마지막에 왔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상당히 멋있죠 그리고 홍천에서는 또 홍천 시네마 다른 시네마는 12,000원인데 여기는 6,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 그때 이제 어떤 친구가 여기서 앉아서 딱 길을 걷는데 갔다가 여기 요 자리에 딱 앉아서 책을 보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교회가